제가 이분을 모셔왔습니다. 모셨다기보다는 이분이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해서 가는 길 붙잡아서 제가 드리고 왔는데 아 잠깐만요. 은혁 씨 오면 이거 꼭 부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언제 해요? 아 기다려주세요. 자 은혁 씨 여기다가 물 좀 받아주세요. 얼마큼요? 한 4 정도까지? 4 정도까지요? 잠깐만 좀 아는데? 네? 아 맞춰요? 4에 맞추는 거예요? 네 4에 맞출게요. 고기들이 맛있는 고기들이래요. 고기는 어딜 먹어도 다 맛있어요. 새우젓은 저는 많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. 안 좋아하잖아요. 근데 이게 감칠맛에 사는 거예요.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요? 은혁 씨 은혁 씨 김치 좋아하죠? 김치에 새우젓 이따만큼 들어가. 별로 안 좋아해요. 김기를 많이 내주는데 좀 좋아요. 그럼 머리에 발라도 되나? 아니 그건 안 돼요. 트리트먼트처럼니까? 아니요. 그건 아니에요. 별로 붙어요. 응. 이것도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비리다고 하려고 그러죠? 비리지 않을까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까나리 액젓 한 번 좀. 그건 아니죠. 이렇게 많이 해? 좀 마른 것 같은데? 아 이렇게 좀 더 넣으면 되니까. 이렇게 많이 해? 아 너무 수분감이 없다 그래서. 아 왜 이렇게. 너무 소리 짓는데 깜짝 놀랐잖아요. 아 이렇게 많이 넣어. 이거 까나리 액젓 맛 밖에 안 나. 수분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? 아 생겼는데. 아 아이씨가 너무 하잖아요. 아 진짜 짜증나요. 그렇게 아이씨 저이씨 할 거예요? 이거 줄 테니까. 여기 가서 쌀을 한 세 번 헹궈서 와요. 세 번? 물 받아오세요. 오케이. 네. 이 정도요? 아 너무 많아. 너무 많아? 너무 많아. 아 너무 많아. 너무 많아? 어. 이만큼? 아 조금 더 나게 돼서. 아 너무 많이 부었어. 됐어. 아 잠깐만. 오케이. 오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. 아니 아직 안 됐어. 이게 더 맛있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라면 보는의 맛을 헤쳐. 아니에요. 파 어딨어요? 파?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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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